식당이죠 그러면 이거 점령 위치 발각이요 발키리 있나 본데 발키리 캠을 여기다 던졌나보죠 네 저 들켰었어요 이거 아래 두 번 깼다 여기 두 번 깼어요 어디인지 모르겠네 위에 적 발키리 캠 위에 하나 더 레페리 안 터지네 저 멀리 하나 있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2층에 카베 멀리 멀리 있어 네 방 전에 그 바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 살짝 보여 이거요? 왼쪽 거기 거기 보이잖아요 저거 아 근데 어깨밖에 안 맞춰가지고 심지어 닭이네 위에 있어요? 아 계단 계단 오케이 저 좀 드론 좀 던질게요 겐 세이 넣으러 갑니다 일단 cct 먼저 부수고 안에 하나 2층에 트랩도 안 막혀 있어요 조심하세요 카베도 있고요 안에 발키리 하나 있고 오케이 발키리 이쪽이요 아 시발 카메라 카베이라 카베이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카베이라 바로 이쪽에 있어요 카베이라 그쪽 중 그쪽 청정 조심 방 안해 방 안해 대치 중 쏘드 님이랑 라이스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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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그쪽으로 한다나 나이스 한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몽탄이랑 대출중이였고 아이고 네 제가 제가 트위치인데요